안녕하세요. 후네FC의 후네입니다. 대한민국 대 이란 신선 경기 보러 왔고요. 서울드 경기장 꽤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. 이번 주 슈퍼매치 때도 올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국가대표 경기 보러 왔고 저는 사전 티켓 발권을 통해서 미리 티켓을 발권 해놓았습니다. 그래서 꽤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들도 한번 참여해보고 구경하고 경기장 집권하러 가보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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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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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